연세 세브라스 영화, 지시 녹십자 헬스케어가 함께하는 언빌리버블 안녕하세요 저는 언빌리버블의 그린맨 깐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이런 날이 오네요 바로 연예인 도전자를 모셨는데요 바로 영화, 드라마, 예능, 시사, 라디오, 그리고 연극의 꽃미남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의 단장님이신 바로 김승우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와 대박 이런 날이 오다니 모든 개인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저 김승우입니다 언빌리버블 시청자이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셨죠? 저는 아직 안 눌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잠깐 뒤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버호 선수가 미션을 한 다음에 지목을 해주셨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평소에 원래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네 저희 야구단에 자주 놀러오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은퇴할 때 내가 또 은퇴 한정 영상 하나 만들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자 오늘 미션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어 글쎄요 뭐 일단 좋은 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성공 못한 출연자들이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성공하셨어요 이거 조작이죠? 아니에요 아니 조작이에요 아니 조작이에요 저희 조작 한분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열심히 하면 다 되나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봤죠 다 봤죠 그럼 오늘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오셨나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기서 설치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오늘은 드디어 자본도 좀 떨어지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안 하겠구나 이번 회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최초의 실패자로 최초의 실패자로 남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오늘 우리 김승우 배우님께서 진행하신 미션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도전자는 총 10번의 기회 동안 랜덤공 7개를 배팅해 관역에 넣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관역에 공이 들어가면 미션 성공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어려울 거 같아요 네 저 티배팅 같은 거 안 해봐서 근데 진짜 너무 가까워졌는데? 그렇죠 이보모 선수는 선수잖아요 그래도 말로 오면 사나이고 아니 근데 미션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된 거 같아요 일단 해보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저희가 옆에 보시면 랜덤 박스 공을 준비해 놓아주는데요 오늘 사용할 공이 다 들어있거든요 한 번 열어보시죠 이거? 이거? 아 열어보냐고요? 이야 진짜 뭐야? 이거 배우님께서 한번 열어주세요? 살아있는 건 아니죠? 뭐예요? 아 아 아 이건 좀 알겠어 고인군데 고인군데 뭐야 이거 이야 이거는 또 무슨 과대 보장이야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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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한번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 바라먹으면 날라가는 건데 이거? 두 분이 된다 춥고 이거는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것도 배트로인데? 다 배트로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야 이거 이제 큰 거 같다 벗가리 이거 PPL 아니죠? 다음은 닭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쉽지 않다 아 탁구고 이거 쉽지 않다 마지막 이거 뭐예요? 연습하고 여기 안 했나요? 아니 이거 진짜 고민하네요 야 이게 아니 잠깐만 지금부터 연습 바로 시작할까요? 연습해본 다음에 공 하나에 열 번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을 하러 우야 하고 출발 엉망이다 우리 진짜 일단 작은 것부터 천천히 좀 커가 오케이 감을 잡으시고 근데 이게 이게 저기까지 날아갈까요 이게? 이거 손으로 넣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들어가겠는데 오 오 오 괜찮네 재미없겠다 오늘 한 번에 끝나겠네요 아니 생각보다 이게 날아가네 이게 카메라 가리지 마시고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손살 발품 KBO 공식 조금 힘이 어? 아 이건 너무 크구나 아 저렇게 바운드도 인정되는데 인정돼요? 천장 바운드 천장 바운드 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어 적극적으로 홈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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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건 별로다 감을? 감을 잡으면 저 장난감 골프고 어?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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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장내고 가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네 제가 뭐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딱 10번의 기회 그렇죠 자 일단은 축구공부터 가면서 축구공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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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축구공 다음에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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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테니스공 테니스공 그리고 그 장난감공 장난감공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공 야구공 네 네 네 요건 다 한 번씩 가겠습니다 네 한 번 한 번 네 번 네 두 번씩 오케이 딱이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미션을 도전할 텐데요 도전을 외치신 다음에 하셔야지 도전 안 해주면 또 인정 안 됩니다 도전 네 바로 도전입니까? 바로 도전입니다 네 만약에 축구공이나 럭비공 정도 한 두 번 시도했는데 미션 성공하면 커피 같은 거 안 주시나요? 홀 홀 홀 홀 촬영 분량이 좀 덜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도전 축구공 도전 바로바로 물 끌어 바로바로 커피 김승우 김승우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아직 커피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한 럭뚱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도전 긴장돼 긴장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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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약간 화날라 그러네 저 잠깐 화 좀 푸세요 이제 커피 없나 이거는? 톨 사이즈? 톨 사이즈? 이거 뭘로? 이거부터는 안 돼요? 안 돼요? 단호하네 톨 가자! 세번째 톨! 괜찮습니다 아우 속상해 아까 연습 때 힘 다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간다 아잇칼 톨 살아잇칼 톨! 가자 간다! 톨! 아아 야속한 천장 이거는 왜 이렇게 천장을 낮게 지으셨어? 어 이거 점점 쪼이 오는데요? 라이브 이 장사 두 번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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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아 이것도 아까 가능성이 있었죠? 아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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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아 자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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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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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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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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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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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왔어 벤치크농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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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그러니까 안돼 안돼 자 이제 여덟 번째 도전이죠 여덟 번째로 탁구봉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아 친구들 사자 싶어서? 천천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밖에 두산베어스 최주환 선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미션인지 최주환 선수 한번 시켜봐야 돼요 가자 가자 최주환 선수 잠깐 와봐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두산베어스 최주환 선수입니다 아무튼 이게 MC원 야 대박 영상 장난 아니었어요 최주환 선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쉬운 걸 김승우에 못하냐 이럴까봐 최주환 선수 한번 불러봤어요 이거 야공을 쳐서 저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두산베어스 최주환 선수도 못 넣어요 이걸 어? 어? 아 어? 쉽구나 힘으로 안 하고 이렇게 딱 느낌으로 토스베팅 하듯이 아까 유심히 봤는데 어퍼티스트? 밧돌을 조절하셨으면 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계속 뭐 일명 요즘에 어퍼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어퍼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어퍼로? 어퍼로? 진작에 얘기해주는 중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에 남았어 최코찌가 오늘은 코치잖아요 아 그렇죠 레슨까지 해줬는데 이거 해야 돼요 다음 주자를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구 관련 유튜브니까 야구선수 출신의 배우가 꽤 있습니다 그중에 윤선민 배우 홈비넨 배우! 와 대박! 저 알아요 두산배우수 출신! 그렇지 야! 공연을 안 되시는.. 야구 못해요 오늘 고마워요 내가 오늘 꼭 미션을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 유행어 한번! 그거 해야지 또 와우 베리 굿 지금까지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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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면 갈수록 멀어 보여요 제작진이 뒤로 밀었네 또 아니 최지원 선수의 특별 레슨까지 받았는데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도전! 도전! 톡 치드라고요 그러니까 톡 치던데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아 야 연습 스트링하다가 걸린거야 아니 이거 아니에요 연습 스트링하다가 마지막 기회니까 원하시는 각도로 흘러내려 각도! 거리 말고! 원하는게! 아 좋아 좋아 아예 눕혀버리면 어때요? 눕힘도 아니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 이게 편한 거 같아 이게 과연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내가 자꾸 이렇게 당기는 거 보니까 못마르다 성공에 못마르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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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원 화이팅!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최지원 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 신의 한수가 된 거야 와 지금 성공으로 소환 환우들에게 100만원씩 기구가 되는데요 소환 환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공합니다 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간이겠지만 주변 가족들 그리고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언빌리버블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는 지목해주신 대로 윤현민 선수 네 맞습니다 윤현민 선수에게 한마디 네 현민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괜히 널 지목해서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간 넌 그래도 양수 출신이니까 미션이 어렵겠구나 꼭 이겨내길 바란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아름답게 성공을 해서 100만원의 기부가 확정이 됐고요 마지막 그 선수까지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언빌리버블 외치면서 왼쪽 보드가입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같이 언빌리버블 고맙습니다 okay let's go Mos Leg 저게 여기 어디죠 모척동에 입성을 했습니다 웃는 선수들은 마루 그러니 형애 이렇게 나가 먼저 넣어서 우리입니다 오, 디스토우 200만 자, 갑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